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경험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얼굴을 예쁘게 하는데 시술과 수술 혹은 피부과와 성형외과의 차이라고 한다면 저와 같은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칼로 쬐고 꼬매고 수술하는 것을 선호하고 피부과 선생님들은 시술과 레이저를 하시는 것을 좋아하실 텐데요 저의 경우도 필러는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보톡스의 경우엔 제 자신이 스스로 지난 20여 년간 맞고 있을 정도로 성형수술과 병행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은 보톡스 시술이 얼굴 주름만 편다고 생각했었는데 불안이나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기사들이 여러 편이 나와 있어서 이에 대한 의학 논문 검색과 함께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톡스와 우울증, 그 우울증을 의학용으로 디프레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펍매드 의학 논문 검색을 하여 보면 여러 편의 논문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에릭 핀지라는 미국 피부과 의사분이 이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하신 듯 한데요 이 마지막 빨간 줄 쳐진 부분을 보면 The mood lifting effect, 즉 보톡스를 맞고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아마도 proprioceptive feedback loop를 interruption, 즉 차단해서일 거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려면 이 proprioception이라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세와 균형에 대한 감각입니다 눈을 감고 있더라도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내 피질, 즉 우리의 마음이 명령을 내려서 안면신경을 거쳐 이와 같이 무수한 많은 얼굴 표정 근육을 명령을 해서 표정을 짓게 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마음이 아주 흉폭하게 나쁘다고 한다면 흉악한 표정이 되고 따뜻한 마음을 풍는다고 한다면 선한 표정이 얼굴에 나온다고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반 톰킨스라는 미국 심리학자가 안면 피드백 이론, 패셜 피드백 티어리 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표정을 바꾸면 감정 상태가 달라진다 라며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자꾸 웃는 표정을 짓게 되면 초절로 행복해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도표로 설명을 드리면 좋은 표정을 짓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호의적으로 대하게 되고 그러면 환자는 더욱 행복해지며 그러면 더 표정이 좋아지는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이가 들면서 그림 아래쪽에 핑크색 화살표 방향으로 노화가 되면 이마 미간에 주름살이 생기고 볼살이 처지며 입꼬리도 뒤집어진 배 모양으로 처지게 되면서 환한 표정, 새드한 표정이 저절로 지어져서 주위 사람들의 평가도 나빠지게 되고 그러면 단순히 노화만으로 인해 환자는 더 불행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보톡스로 끊어준다는 것인데요 제가 관상성형 보톡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면서 본인은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빚고 있는데 보톡스로 얼굴 근육이 마비가 되어서 비웃음이 나오질 않고 미소가 나오게 된다면 사회생활이 정말 잘 풀리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본인은 세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얼굴 표정이 심각하다고 한다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보톡스의 이러한 부작용들 특히 이번에 입꼬리를 강제로 올리고 찌푸리는 근육을 마비시킴으로써 웃는 표정을 지우면 마음도 즐거워진다는 안면 피드백 이론이 보톡스를 이용해서 우울한 마음을 치료한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톡스를 이용하여 우울증을 치료한다는 논문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인증이 길어져 입거리가 내려가고 눈주름이 내려와 이렇게 시야가 답답하게 된다면 뇌에서 얼굴 표정을 인식하여 뇌에서 이렇게 뚱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뇌에서 내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즉각적으로 인식해서 저절로 우울해질 수가 있는데 보톡스를 이용하여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표정으로 바꾸게 된다면 아 뇌에서 아 내 얼굴이 지금 웃고 있구나 라는 그 안면 피드백 이론에 의하여 우울한 기분이 완화된다는 논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